우리 유우성 선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야생마로 예전에 활동했고 유튜브로 유우성 인터뷰를 하다가 다시 야생마 유우성으로 돌아온 유우성입니다. 바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엄태웅이 유우성 선수를 왜 싫어하는 것 같나요? 사실 엄태웅이라는 그런 사실 인간 쓰레기가 사실 저를 처음에 이용을 했죠. 왜냐하면 위대한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예전부터 깡패나 건달들 이런 양아치들 참격하는 콘텐츠를 했었는데 엄태웅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생태계로 치면 미생물 같은 인간인데 엄태웅이라는 애가 사기꾼인지 몰랐어요. 걔가 그냥 뭐 이렇게 어디에 사건 사고가 있었다라고만 들었지 왜냐하면 다른 사건 사고에 제가 관심을 갖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걔가 알고 봤더니 엄청 쓰레기고 치중생들 수억 원을 사기를 치고 자기가 취업을 시켜준다면서 대출 사기 중고차를 원래 금액이 3천만 원이면 6천만 원에 뽑아서 대출금을 나머지 차이금을 자기가 받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걔가 위대한을 위대한이 워낙 인터넷 방송에서 좀 핫하고 쓰레기 짓거리를 많이 하니까 형님 대신 제가 패겠습니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가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인터뷰를 해준 게 그게 이제 첫 시작이 된 거고 그렇게 하면서 엄태웅이랑 위대한이랑 연결이 됐고 그러면서 성명준이랑 싸우면서 성명준한테 뚜둬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음 스파링 상대를 해야 되는데 형님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보고 경력이 어쨌다는 운동. 아니 자기가 무슨 뭐 어떤 대단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활동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흥민이 축구에서는 손흥민이 최고잖아요. 근데 예전에 박지성은 모를 거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2차적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 MMA에서 1세대로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몇 명 안 남았는데 이걸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막 까더라고 이 새끼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뭔가 대단한 놈이 나랑 비슷하게 운동했던 애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얘가 저에 대한 경력이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동네 시합을 뛰면서 이지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국제 시합을 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최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에서 메인 이벤트까지 한 사람인데 지가 무슨 뭐 시합에서 아무것도 못한 놈이? 그런 얘기라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전화가 또 왔길래 야 그런 인신공격 하지 말아라. 지금 격투기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 바닥에 진짜 고생하고 노력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네가 왜 나아야 된 커리어를 이렇게 걔 족같이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블랙컴뱃에서 메인 이벤트 때 엄태형이 계속 저 뒤에서 욕하고 막 뻑쭈 날리고 막 이래요. 저한테 제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걔를 인민재판을 했죠. 왜냐면 걔가 케이지에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제가 마이크를 들고 저런 쓰레기 같은 거지 플랫폼 하는 거지 같은 새끼가 여기 지금 이 노력하는 선수들의 모든 것을 모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치준생 사기를 치고 돈 몇 천만 원 아니 수억 원씩 몇 천만 원 쳐서 범죄자 새끼가 여기 와서 자기에게 돈 벌려고 이렇게 수단으로 이게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다. 제 인식으로 얘기했죠. 몇 천명이 막 엄태형한테 욕을 해내려는 거예요. 야 이 꺼져라 이 병신 새끼야 거짓 새끼 하면서 이 범죄 새끼 하면서 그 새끼가 이제 쫓겨났어요. 결국은 검정도 내보내라고 하면서 심판지들이 다 내보낸 거죠. 블랙컴뱃이 그날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태형이가 지금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설명이 쭉 기계해졌네요. 우리 유성 선수가.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 거 채널에서 한번 얘기를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여기 상남자 주식회사에서 이번에 시합을 주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합을 하게 됐으니까 이게 사실 시합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냥 나름대로 그냥 뭐 시합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즘 그 뭐야. 엄태웅이 뉴스도 나오고 장안의 화제인데 엄태웅 VS 남문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엄태웅이 억울을 끌어서 그냥 지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야 차 뺐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방송을 키면서 그 남문파라는 거를 저격을 하면서 원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하고 이제 둘이 싸웠는데 야 차 빼요. 그러니까 나 못 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싸우다 보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억울을 끌어서 방송에도 나오고 이제 결국은 결과적인 건 걔가 어떤 놈인지 그 방송 JTBC인가 뭐 거기서 방송을 그 걔를 이제 해줬더라고요. 근데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나서 뉴스를 내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선량한 사람이 조직을 없애기 위해서 남문파랑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엄태웅이라는 사람이 전에 어떤 놈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걔가 폭행 전가로 교도소도 갔다 오고 그리고 사기 전가로 또 교도소 두 번을 갔다 온 놈이에요. 근데 그 애를 좋게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이 아니라서 MT5한테 후원을 받고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그 롤스로이스 사건의 그 MT5 그 친구들이 젊은 나이인데 뭐 스물몇 살밖에 안 돼. 90몇 년생인데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저도 진짜 바닥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롤스로이스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살면서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싼다고 하더라도. 근데 젊은 나이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에 카라쿨레라는 사람이 끼면서 구속이 됐어요. 롤스로이스 사건이. 근데 거기에 엄태웅이 갑자기 숟가락을 한 번 얹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내막에 보면 그 이정우라는 그 친구가 한 명이 나와요. 근데 엄태웅한테 MT5를 재보해 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또래에서 MT5 그 또래 애들보다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왕따처럼 당했던 친구인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자기가 약올랐던 것들은 거기다 엄태웅한테 제보를 한 거죠. 근데 엄태웅하고 그 영상 녹취록이나 영상을 제가 몇 시간짜리를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그걸 누가 준 거예요? 그걸 제가 제보를 받은, 저한테 제보를 준 거죠. 아, 그 아까 그 친구가? 아니요. 이정우라는 사람 말고 다른, 그냥 제가 봤을 때는 MT5에 관련된 사람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겠죠, 제 생각에는. 그럼 어떻게 준 거예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꺼. 유튜브에 카톡 채널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무기명으로 저한테 보내줄 수가 있어요. 영상이 계속... 네, 영상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갖고 이제 제가 보니까, 아니 이거는 정황상 아무리 봐도 제가 에이 설마? 이렇게 하고 했는데, 몇 시간 영상을 보고 녹취록을 다 봤거든요, 제가요. 그 사진도 보고. 근데 이거는 진짜 자기가 신나서 5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밖에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엄태웅이 지금 잠수 상태잖아요. 그 3억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는데 지금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다 물어봐요. 왜 나한테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3억에 대한 이제 돈이 이제 갑자기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어그를 끌려고 이게 3억을 오픈했는데, 근데 네가 이걸 왜 받냐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이제 순간적으로 걔가 그 3억을 원래 내가 피해자한테 주려고 했다.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 파장이 돼서, 네가 그 돈을 왜 받냐, 네가 뭔데, 네가 홍길동이냐.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무 관계없는데, 내가 MT5한테 돈 3억을 이 사람한테 주려고 받아주겠다? 근데 룸사롱 템프로 가서 술을 몇 번 먹으면서 돈을 받을 때 자기가 3억 주면 내가 니네 얘기 안 할 테니까 돈을 줘라고 해서 갑자기 피해자한테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유우승 선수한테 이거 영상 제거하라고 후원해줬다는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돈 뭐 저한테 뭐 수억을 찔러준다고 해도, 저도 제가 이때까지 주변에 회장님뿐만 아니라 옛날에 결혼 직전까지 갔던 여자친구들도, 뭐 집안이 몇백억, 몇백억, 몇천억 있는 친구들도 제가 다 깐 사람이에요. 돈 몇 푼에 제가 휘둘리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아, 근데 몇천억이 있었어? 네, 천억 넘게 있었던 애도 있었어요. 오, 그래? 형님, 저 인생 한 번에 끝날뻔어요. 조금 있었던 애가 600억 정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여튼 돈보다도 지금 워낙 보석 같은 제휴셜을 만났으니까. 아, 그럼요. 제 와이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랑 결혼했고, 그 전에 그 돈 몇천만 원, 얼마에 몇억에 제가 휘둘리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한테 주변에 회장님들도 많이 있지만 저한테 스폰한다고 체육관 오픈하라고 몇억씩, 십억씩 준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그냥 조건 안 맞으면 다 깠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유우성한테 후원할 사람들은 한마디로 건달연합회, 한마디로 반엄태웅... 반엄태웅, 타도, 타도엄태웅파 이런 애들이... 그런 쪽에서는 후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근데 제가 지금 저도 운동을 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저도요. 그러다 보니까 건달, 반달 비슷한 사람들이 진짜 하루에 몇십 동씩 전화해요, 진짜로. 엄태웅이 남무파 깐 것처럼 다른 데 가서 도박장 적용한 거 있잖아요, 주변 지인들 통해서 엄태웅 제발 죽여라,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엄태웅이 방송에서 유우성 선수에 대해서는 이중성이 있다, 뭐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중성에 일도 없어요. 저는 한결같잖아요. 거짓없고 저는 진실되게 살고, 누구한테 피해 절대 입히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 사기꾼의 주댕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정이 많아요, 생각보다.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정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사실 이게. 아니, 또 시작 끝나고 태웅이한테도 정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새끼한테는 사람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이 또 있다 하니까. 아,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로 했잖아요. 착한 사람한테는 원없이 착한 사람인데, 나쁜 새끼한테는 저 새끼한테 내가 제대로 된 나쁜 놈이 되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유희순 선수는 생각할 때, 하여튼 엄태용이는 한마디로다가 저 나쁜 놈이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으니. 우선은 중요한 건 이제 사기를 쳐놓고 그 사람들한테 변죄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태니까. 사실 자기에 대한 죄는, 죄는 미워하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걔는 죄도 나쁜 놈인데 사람도 나쁜 새끼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사실. 어쨌든 이제 뭐 이번 잡힌 경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결론은 어쨌든 유희순 선수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거는 엄태용의 요청에 의해서, 꼭 하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서, 사실 제가 이제 유희순 선수를 좀 설득을 해가지고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한 달 한 보름 정도 남았나요? 그렇죠. 한 6주 정도 남아갔어요. 하여튼 지금 그래도 지금 몸 컨디션이나 상태는 어떻고,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경기 전략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략은 사실 얘가 20kg를 뺀다는 건 본인이 뺀다는 거예요, 105kg까지. 원래는 저는 100kg까지를 맞추려고 했는데, 지가 살을 못 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그리고 뭐 복싱을 복싱룰로 하자, 킥복싱룰로 하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격투기, 격투 스포츠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싸움하고 제일 비슷한 운동인데, 어떤 단일 종목으로 승부를 가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MMA가 제일 최적화된 스포츠 중에 격투기 싸움 중에 최고인데, MMA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자꾸 자기가 복싱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저희가 MMA선수지 복싱선수는 아니거든요. 농구선수한테 갑자기 배구하자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뭐 격투기니까, 그래, 킥복싱을 하자, 얘기에 나온 거죠. 근데 싸움을 할 것 같으면 면주먹이 제일 싸움에 가깝지. 맨주먹도 상관없죠. 아, 근데 맨주먹, MMA도 좋다고 그랬었지? 네. 맨주먹, MMA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봤었어요? 응, 봤어요, 봤어요. 아, 봤어요. 형이 이거 엊그제 봤어요, 이거. 이번에 본 거예요. 근데 성대모사는 잘하네. 강의자 좀 이따 전화할게요, 형이. 성대모사는, 엄태용의 유우성 성대모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생긴 게 병신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 ㅈ 돼지 돼서. 그리고 옆에 있는 저, 뭐, 저, 뭐냐. 뭐냐, 저, 쪼개비같이 있는 게 저런 애도. 그냥 인생 그냥, 그 피라미드 같은 애들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피라미드네. 20대 피라미드. 피라미, 피라미. 피라미, 피라미. 피라미, 피라미드. 피라미, 피라미드 같은 애라서 저런 거 봤을 때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 뭐 열받는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래도 내가 보니까 태용이가 말을 사실 욕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보면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한데. 나쁘죠. 나쁜데 이게 이제 유튜브를 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개입이 되잖아요, 저 영상에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근데 뭐랄까. 저는 이게 좀 유튜브에 특화된 사람 같아요. 이런 뭐 기분 나쁜 말 영상 같은 거 올려도 하나도 안 나빠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조금 전에 나쁘다고 했잖아. 아니 안 나쁘다니까요. 그냥 아무치도 않아요. 이러면은 그래도 엄태용이가 그래도 좀 인정해줄 만한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정할 만한 거는 하나 있죠. 그렇게 어떻게 해서 MT5한테 3억을 받아내고 취업 사기 해갖고 수억 원을 갈치하고 그러고 나서 방송에 나오는 그 면상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다가 분후 시합을 보니까 시합장에서 시합날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도 나이가 40이 넘다 보니까 옛날만큼 퍼포먼스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엄태용은 아직 젊은 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운동도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하시면은 직관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관심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더 좋은 결과나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합장에 엄태용이 왔으면 좋겠고요. 꼭 살을 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킥복싱을 했으면 좋겠고 안 하면 살 못 빼면 넌 진짜 MMA로 죽는다 진짜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진짜로 얼마만큼 뚫어먹고 얼마만큼 찢어지고 얼마만큼 부러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와야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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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